네, 믿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창조과학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좀 꺼내게 되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끝날 때, 2학년 올라갈 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긴 이야기라서 다음에 좀 나눌텐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좀 열정이 많았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또 함께 하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 대학교 선교 동아리, IBF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참 열정적으로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증이 참 많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제가 교대 들어갈 때 제주도에서 교육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좀 교대 총장님과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뭐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좀 자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교대 들어갈 때 제가 대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석 입학으로 일단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갔고 그래서 총장님과 좀 일면식 있게 됐는데 총장님이 교회를 다닌 분이었고 또 제가 나중에 대학에 기독교 전체 동아리 연합 회장을 맡게 되면서 소통을 할 일이 있게 됐죠. 또 더 알게 된 건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도 화면에 책이 많지만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책들을 어떻게 좀 전자책으로 바꾸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도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책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땐 몰랐죠.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에 그렇게 엉터리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권, 이틀에 한 권 정도 궁금증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이야기를 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틀이 없고 정리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과학이었고 그때 제가 교대에 다닐 때 총장님이 또 창조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총장님이셨는데 수학 교수님이셨지만 창조과학이 조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의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창조과학이야말로 기독교를 제가 믿게 된 기독교를 변론하고 기독교가 왜 옳은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믿게 되고 나서 바로 창조과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들을 다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과에 이제 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제가 소음 모임들을 만들면서 창조과학을 좀 설명하는 그런 변론을 기독교 변론을 위한 그런 공부 모임들을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고 또 그때는 열정이 많아서 이제 철학 교수님들이나 교대 교수님들 방에 많이 다니면서 논쟁을 많이 하면서 또 했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통한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 뭔가 기초가 부족한데 열정은 많은데 실력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창조과학 같은 거 제가 신학이 없다 보니 그런 게 좀 빠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교대 실습 가서도 이제 어떤 수업 중에 창조과학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는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 문제는 학교 선생님도 좋다고 멋있고 재밌다고 그랬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다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듣게 되면서 신학과 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온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바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만나서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창조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처음 수업 때 저는 당연히 창조과학 쪽 수업인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손도 들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신학교에서는 이게 사실 사이비로 알려지는 것이고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또 IBF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서울대학교의 천체물리학과 우종학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학 2년차에 엄청 충격을 받았죠. 제가 지난 몇 년간 혼자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IBF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 막 정리해놓은 이상한 이야기들의 거의 출발점이었던 이 창조과학이 4기였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니 충격을 받고 신학교 2학년 때부터야 본격적인 신학 공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시작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 스스로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창조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1900년 미국에서 안식교 지질학자, 지질학자는 아니고 지질학 공부하는 분이 이제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면서 문자 그대로 다 사실이다라는 전제에 비해 이제 지구는 대홍수 때문에 모든 이 지질학 화석들의 뒤틀림이 생겼으니까 지금 이걸 대홍수를 전제하지 않고 뭔가 그 과학을 전개해 나가면 문제다. 대홍수를 기준으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사실은 음문 형식이고 그걸 팩트로 보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지만 그 안식교 2단이죠. 미국의 안식교는 조금 2단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문자주의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질학을 변형을 시키는 것을 1900년대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 교양을 거절하기 위해서 또 반작용으로 그렇게 문자주의적인 그런 운동이 시작된 거죠. 창조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담부터 해서 아담, 하와, 노와 이런 걸 다 문자적으로 실제라고 보고 사람 수명을 계산했더니 창조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한 6천년이고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해, 달, 별은 나중에 태양이나 우주의 다른 부분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물론 창조과학에도 종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근본 시작은 그런 거죠. 과학적 기술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과학을 거기다 과학의 언어를 짜맞추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 사이비고 이단이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중무장을 했고 그게 기독교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학자들은 뭔가 무신론적으로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뭔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걸 전공한 신학 교수님을 만나서 이게 하나하나가 대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란 걸 깨닫고 실제 기독교 신앙인인 과학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문제를 알게 됐죠. 그야말로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수 인류의 진화를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교수 아까 우주의 진화, 천체 물리학은 블랙홀 연관 교수님이 했지만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목숨 걸고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과학을 연구한 교수들이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교회는 중세 그런 이후로 항상 그런 걸 같이 해왔었는데 1900년대 미국에서 그런 창조과학이라는 이상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창조과학이 완전히 미국에서 망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힘이 있지만 지적설계라는 그 다음 사이비 수학을 합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다음 그 진도까지 나갔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봤던 것들이 논문이 아니라 그냥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냥 엉성한 글들이었고 팩트가 아닌 주장들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2학년 때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청소년 사역인데 아이들은 이제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동물의 진화나 생물학을 조금씩 기초를 배우고 중학교 가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창조과학의 가르침이 메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걸 배우진 않았으나 제가 서울에 왔을 때 대부분의 교회 뭐 광남에 소망교회 정도 하면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데도 소망교회 교사 교육에도 다 들어가고 뭐 제가 일했던 교회들도 다 교사 교육에 창조과학이 다 들어가고 진짜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한 1년간 방학 때도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수업 때도 배우고 계속 열심히 배우면서 했는데 그 교수님을 이제 교회에 나중에 청년부 복귀할 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수님 강연을 열었을 때 한 2, 30명 그런데 그 동시에 창조과학 교수가 와서 교회에서 강연을 열면 본당이 닫죠. 수백 명 이렇게 다 강연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교수님께 처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됐던 것도 논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무조건 과학자들은 문제가 있고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다 조종당했고 지질학자니 생물학자는 다 이미 귀신에게 다 조종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책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기독교 소점에 그렇게 책들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책들을 보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독교인 과학자들을 만나서 아닌 걸 알게 되고 또 그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 생물 진화를 얘기를 하면서 창조과학이 왜 아닌 걸 설명하면서도 그 신앙의 뜨거움이 엄청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혹시 잘못된 걸 믿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 들어도 창조과학이나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으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런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저도 굉장히 그쪽에 빠져 있다가 우연치 않게 딱 공부를 마치고 온 교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됐고 그게 다행히 그 일로 인해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와서 교회에서 배웠던 창조과학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신학교에서 아무리 그거 2단 사이비라고 가르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대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돼서 다시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 깨지는 아픔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장서고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청년목회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런 창조과학에 빠지는 분들이 있고 멍청한 분들이 아니에요. 막 서울대나 이런 데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창조과학에 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 공부 좀 신학적인 성경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시험을 항상 0점을 받았다. 일부러 아무 정답 체킹도 안 했고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고 제가 자칫 잘못했다가 잘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양산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 사학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잘 배워요. 아이들은 잘 배웠는데 문제는 창조과학으로 차례된 부모님이 아이들이 배운 걸 들으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학할 때 제가 설명하는 것도 녹음도 당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 때문에 저의 조금만 윗세대 목사들은 거의 다 잘렸을 거예요. 아마 그거 좀 얘기하다 걸리면. 그리고 청소년 사학 때는 그런 고생을 했고 청년 사학할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우리 통합에서 가장 큰 교회였지만 성도들도 다 창조과학에 많이 빠져 있는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용기가 없어요. 그냥 이걸 건들지 말자. 목사님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어서 창조과학 사이비라는 걸 다 알지만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수십 년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자기가 목사로 살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안 건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게 놔뒀어요. 이게 조금 아니다 싶긴 한데 이해도 되면서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바꾸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님 만난 계기로 과학과 신학과 대화하는 다른 시민단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작할 때 조금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포럼을 열고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왜 창조과학이 안 되고 일반 진화론이나 이런 게 기독교 신앙과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라 교양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문자주의로 읽는 게 아니라 신학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교양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 포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한 5년쯤 지나서 많이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도 창조과학에서 사실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솔직히 이제 공부로 지식으로 이게 아니거나 스스로 깨달아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변의 창조과학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물 진화론을 말하거나 뭐 노하우스가 실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건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먼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면서 좀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앞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공부를 해서 앞으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창조과학에 빠졌다가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iasi 그렇지 않습니다. inh